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시간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인천연수구을 당협위원장 민경욱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부정선거와 관련한 활동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공산당 프로그래머의 개입의 흔적이라고 했던 팔로우 더 파티를 발표한 로이 킴의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 함수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와이 브링업 영 대학교 스카트 케이 하이드 교수가 거기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검토 보고서 보고 결과 그 이론이 합리적이며 그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사전 투표인 통합 명부를 발표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연구 보고 결과로 발표를 했다는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팔로우 더 파티는 이 함수에서 파생된 것인데 팔로우 더 파티를 확증해주는 그런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보수연합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부정선거 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전체주의 독재로 빠질 가능성 위험성에 처해 있다 만약에 한국에 부정선거 의혹이 가셔지지 않는다면 한국이 전체주의로 빠지고 그 영향은 한반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변 국가로 퍼져서 악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한국의 재반사항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 또 저 민경욱과 한국의 애국시민들과 함께하며 지지를 한다는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미국 보수연합과 한미보수연합의 의장과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한국의 미국인 애니 첸이 지난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메도스 비서실장 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법무장관,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장에게 동보로 친전을 보냈습니다 친절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댄 슈나이더라는 미국 보수연합의 회장이 그 편지를 갖고 메도스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메도스 비서실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더 많은 정보를 갖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한국 투표에 대한 개입 가능성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런 것이고요 이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발표를 했는데 미국과 미국 연방선관위가 한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의 실태를 밝힐 수 있는 국제감시기구의 한국의 급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조사단을 구성해서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 세 번째는 한국에서 반미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과 똑같은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달라 이런 세 가지 요청사항을 갖고 그것을 편지에 담아서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쯤 되겠죠 폼페우 국무장관에게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와 관련한 자세한 요약사항을 직접 브리핑하기로 했다 이거 주체는 역시 미국과 한미 보수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일 15일 날 8월 15일 날 대규모 반정부 부정선거 실태를 알리는 것을 비롯한 부동산과 관련된 대정부 큰 반정부 시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요 25일 한남동 하이아트에서 저와 박성현, 박경하 교수, 석동연 변호사, 김형철 공군 중장, 조충열 기자 등 한국 여섯 명과 미국의 고든 창, 댄 슈나이더, 프레드 플레이스, 케이티 맥팔랜드 등 저명한 정치인과 관료, 학자들이 모여서 한국의 부정 의혹과 관련한 화상국제 심포지엄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100명의 사람들이 초청이 되고 언론인들도 초청이 될 텐데 그때 한국과 미국에서 부정선거 혹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 전문가들이 나와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께 그냥 진행을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앙선관위에 우리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최장 기록이 118일입니다 그걸 처리하는 데까지 그런데 지금 118일이 시작도 안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6개월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행정소송을 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회원이 청구인 대표로 참여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래 표기한 3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투표지 분류 시스템에서 생산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라 두 번째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라 다음 세 번째 4.15 총선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 가운데 지금 31자만 공개하고 있는데 나머지 42개, 42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5개의 숫자를 마저 공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상기 행정심판청구의 배경과 주요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이두호 회장님께서 또 발표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청구 배경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은 사전과 당일 투표 투표율 편차가 통계상 대수의 법칙에 반하는 데서 비롯됐고 이런 현상은 혼함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발생됐습니다 조작 여부의 전모를 밝히려면 투표함은 물론 전산 서버와 통합선거인 명부 투계 표시 사용된 프로그램 소스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원은 투표함 이외에 대부분 증거부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대법원의 투표함 재검표 추이를 살피면서 총선 중 운영된 전자소프트웨어와 그 산출물의 공개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하고 우선 대법원의 재검표를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야당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7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의 조기 재검표를 촉구했지만 대법원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과 대검을 직접 방문해서 촉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대법원 대검찰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황하에서 우리 국투보는 대법원의 재검표 일정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행정심판법 제27조와 28조에 따라서 행정심판 절차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청구의 배경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두호 고문님께서 발표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청구인 대표 이두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기 기자 여러분 언론인한테 오늘 기자회견은 주요 골자인 청구 사유를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민경욱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구는 세 건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이미지 파일 공개권 프로그램 소스 공개, QR코드의 미사용 코드를 공개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 이미지 파일은 사진입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비밀로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내용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6월 8일 청구인 대표에게 동 이미지 파일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에 의거 비밀에 해당된다고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동법에 의한 비공개 대상은 법규상 비밀이라는 규정 확증된 근거가 필요하나 그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관리규칙을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없습니다 그래 비청구인은 마침 2013년 11월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 문제가 제기된 이래 시간이 충분했음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사전 당일 투표 투표율 편차가 대수의 법칙에 반하는 현상이 포착되어 조작 의혹의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사전 당일 투표 득표율 편차가 민주당은 12% 이득을 받고 통합당은 12% 손해를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상 표본집단 즉 사전투표입니다 클수록 모집단 당일 투표입니다 수렴한다는 득표율 편차가 제로로 수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 대수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며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이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6%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점을 비교한다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선거는 5월 3일 알림을 통해서 사전투표 조작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통계상 문제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하였습니다 한편 중앙선거위는 2016년 구시군 위원회에 이미지 파일 공개에 대비해서 파일 보관을 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13일 양천구 선관위 등 4개 투표구의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투표지 분류 시스템에 운영된 프로그램 소스 공개 문제입니다 중앙선거위는 7월 14일 청주인 대표에게 해당 기술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 2호는 국가 안우위에 관한 상황입니다 안전보장에 관한 상황이고 7호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 동소스코드는 제어용 PC가 투표지 분류기에 해당하는 명령에 불과합니다 국가 안우위와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또한 동소스코드는 투표지의 기표 인식 분류 관련 기술이며 기술 제공 업체로부터 국민 세금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영업상 비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일 특허가 침해된다면 추가 비용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공직선거법상 전자투개표는 법 제278조에 의해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은 부축 5조의 의거 오직 보궐선거 시범적으로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의 경우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아직까지 시행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원에는 프로그램 소스가 공개되어 투표지 불기가 전자개표기로 운영되었다고 판명될 경우 4.15 총선이 불법선거였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다음은 QR코드입니다 QR코드 중 미공개 코드의 용도 공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전투표지 투표관리인이 선거인의 신분증을 사전투표지 발급기에 드래그해서 중앙선거원의 전산서버로부터 선거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거인의 성명, 연형, 성별 등 신상이 노출되므로 헌법 제41조 1항에 의거 비밀투표 선거에 위반되니 아는가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또한 대대수 국민은 중앙선거원의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을 위반하면서 QR코드를 사용하고 이 150조 6항은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QR코드는 정방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사전투표관이 법제 158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인수하는 자체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셔야 되겠습니다 셋째, 중앙선관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4.15 총선의 76회 코드를 고도화된 QR코드를 도입했습니다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45개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선관에는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자유민주국가 조작 의혹은 자유민주국가의 근간인 헌법 1조 2항에 의한 주권 행사의 침탈 행위와 연관된 사안이라고 사안이라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선거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막연한 해명은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중앙선관의가 4.15 총선을 공명정당하게 추진했다면 사전투개표는 그 과정이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 전자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투개표 운영 프로그램 소스, 미공개 QR코드의 용도, 중앙서버의 관리기록, 전자식 운영의 산출물인 통합선가인 명부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 등 일체를 당당하게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국투보는 청구인 대표를 통해서 근본에 심판 청구하지 않은 중앙서버 통합선가인 명부 사전투표 용지 인출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그램 소스도 공개를 추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있어서 인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겠네요 우리 밖에 나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차렷 감사합니다